반갑습니다. 윤중현입니다. 제 이후에 하실 분은 제가 제 얘기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인사말을 드리려면 스타트 얼라이언스, 임정세 부장님이야 스타트 얼라이언스, 그리고 우리 양성원 부장님이 어디 계시는가요? 부장님이야 네이버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다녀왔다 갔다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들어가서 B2B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호님이 잘 얘기해 주셨고 또 그거에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어떤 B2B의 상황을 좀 같이 편하게 얘기를 하고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뭐 전공은 지적을 했고 미국에 가기 전에 LG, 지금의 CNS, 그 당시는 LG EDS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약 15년 이상 이제 IT 컨설턴트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제가 거기서 일했던 회사들 컨설턴트로 일했던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제가 풀타임으로 일했던 회사도 있는데 보시면 아마 모르시는 회사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B2B 회사가 더 많아서 제가 일부러 B2B 회사를 골라서 일한 건 아닌데 B2B 회사가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B2B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2B가 다 아시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용 시장, 기업 시장.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의 이 컨텍스트는 사실 B2B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B2B가 있을 수 있는데 IT 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에 대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느 분이 어느 아티클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 어느 분이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렀어요. B2B 마켓을. B2B 마켓을 섹시스트 인더스트리 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B2C 시장은 많이 아시고 많이 알려졌지만 아마 실리콘밸리, B2B는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B2B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B2B의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특히 IT 마켓에서 생산도 활발하고 소비도 활발하고 회사를 몇 개 얘기해보면 훨씬 많지만 저 위에 있는 아틀레스이라는 회사는 혹시 뭘 만드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지라. 아 참 혹시 제가 오늘 오디언스를 좀 혹시 학생 한 번 손으로 주세요. 그리고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새로운 걸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오셨네요.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틀레스는 지라.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 이태원님이 얘기하신 우버에서 쓰는 힙챗 또는 컴플루언스를 다 만들고 제공하는 회사죠. 그리고 밑에 있는 렉스페이스는 AWS와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고요. 서비스나우는 내부 IT 서비스를 바깥에서 다 해주는 실제로 회사의 IT가 필요 없게 그러니까 IT 서비스가 서비스 데스크가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고요. 원로기는 아까 그 앞에 슬라이드 잠깐 나왔었는데 다른 분이 말씀했는데 원로기는 아이디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 세사람들 로그인하는 거를 다 바깥에서 해주는 서비스. 세일스포스는 또 잘 아실 거고 태블론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 큰 회사에서. 웍데이는 HR 솔루션이죠. 인사 관리하는 솔루션 서비스. ADP는 회계, 어카운팅, 월급 주고 이런 거 하는 서비스인데 제가 굳이 많은 회사에서 이런 회사를 나열한 건 제가 한 번씩 다 써봐서 그런 거고 실제로 실리콘밸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솔루션과 서비스를 씁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스플렁크. 스플렁크도 아마 개발자분은 많이, 개발자, 관리자분은 많이 아실 텐데 로그 관리하는. 기드업도 아마 대부분이 기드업을 쓰실 것이고 박스는 데이터인데 박스는 아마 엔터프라이즈 마켓을 보고 만든 회사고요. 클라우드라는 빅데이터 하는 쪽 포스트는 보안 서비스, 스퀘어 아시겠고 팔란티어도 빅데이터 덕규 사인도 일렉트로닉 사인하는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그쪽에 있고 이 회사들이 사실 다 실리콘밸리 있는 건 아니고 실리콘밸리 외 지역에도 HQ가 있지만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거대한 기업들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들.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어플라이드 머츄러라든지 KLM, 탱코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고요. 스토리지 만드는 회사들 많이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들 시스코, 주니퍼 또는 보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가상화, 버츄얼라이데이션 이런 회사들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결국 한마디 B2B죠. 소비자는 쓰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필요 없지 않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엄청난 시장을 만들고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제로는 사실 한 2, 3년 된 데이터인데 B2B, 그러니까 IPO를 회사들 보니까 B2B로 IPO하는 회사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제가 2012년 자료였던 2012년, 2013년 자료인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디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는 접하는 회사보다 모르는 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쪽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또 시장으로 진출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제가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그동안 15년 이상 여러 회사에서 일하고 보면서 느꼈던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B2B, 제가 하는 일도 사실 B2B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를 얘기를 해보면서 한국의 상황과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준호님이 잠깐 SI 연구를 하셨는데 SI가 거의 SI 시장이 없다고 봐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SI가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그 회사에서 여러 솔루션,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할 때 그걸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다른 SI 업체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왜 그럴까요. 많이 쓰는 말. 핵. 핵킹을 하는 핵 스피릿이 있는 거죠. 더 좋고 빠르고 싸게 만들려면 남한테 기대서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하자. 라는 것 때문에 여러 솔루션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사실 솔루션들이 오픈소스가 많이 있고요. 오픈소스 하다가 클로스로 바뀐 것도 있지만 오픈소스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고요. 앞에 말했던 그런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좋은데 그러면서 공개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들이 점점 발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번 이거 서비스로 만들어볼까 그래서 서비스로 공개하고 무료하다가 나중에 유료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NIH 이런 말 아마 개발자나 시스템 운영하신 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사실 NIH가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믿고 쓰겠어라는 그런 건데 사실 제가 이랬던 회사들은 NIH를 좋아합니다. 남이 만들어서 좋은 거 내가 갖다 쓰자. NIH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죠.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또 이론님 앞에서 얘기하시는 게 서비스 이제는 물건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래서 IIS는 인프라 스톡처에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굳이 그거를 안에서 쓸 필요가 없고 더 편하니까 더 싸니까 더 빠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시장이 그렇게 돼도 사실 제품이 안 좋으면 안 쓰고 쓸데가 없겠죠.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사람들이 많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탄탄해요. 기초와 기본이라는 건 오랫동안 쌓여온 거고 개개인의 실력도 있고 조직의 실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 이건 B2B를 꼭 떠나서라도 매력적인 일터가 많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고수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핵을 좀 해서 좋게 만들까라는 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더 좋은 B2B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좋은 B2B 제품이 있다 보니까 더 쓰게 되고 주위에 바로 있으니까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리콘밸리의 B2C 마켓은 크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샌프라니스코부터 산호세까지 그 지역에 인구가 500만이 안 되거든요. 400만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인구죠. 그래서 사실 그 B2C 마켓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B2C는 글로벌로 나가지만 B2B 마켓을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IT 회사들이 많고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 커지고 그래서 계속 파이가 계속 커지는 그런 곳이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반복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B2B가 장사하기가 쉬운 거죠. 타겟을 딱 확실히 정할 수 있고 영업도 타겟을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안 팔아도 비싸게 잘 팔면 되니까 뭐 그런 거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도 더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일을 해보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사실 아까 뭐 만나서 밥 먹고 뭐 이런 거 없고요. 정말로 제품의 그 특징 제품의 장점만을 가지고 와서 승부를 하고 그게 좋고 나쁜 거를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제품을 고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일을 해보면 어떤 특정 제품을 특정한 솔루션을 사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군데에다가 이제 그 비교를 하죠. 가격과 성능과 이런 또는 데모도 보기도 하고 고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규모가 크죠. 그런 규모가 몇십억짜리 그런 이제 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따로 뒤에서 뭘 뇌물을 준다든지 뭐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요. 사실 큰 회사는 구매자가 점심도 얻어먹으면 안 되는 룰도 있고요. 또는 아니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얻어먹었을 때 또는 뭐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거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한테 이런 걸 줬다고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알리지 않고 나중에 뭔가 그 제품이 선택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거래가 투명하고 거기서 제일 선물로 주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이제 수포볼 입장권 이런 거 주죠. 수포볼 입장권 또는 뭐 야구 월드시리즈 입장권 이런 거 줄 때 있는데 다 공개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런 거 누구한테 줬다고 그래서 간다고 다 공개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딜이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받고요. 정말로 그 제품만 가지고 비교를 하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에 군더덩이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뭐죠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 안합니다.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 안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떳떳하게 가서 이렇게 골랐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썼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더 쉽게 고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뭔가 구매했는데 제품의 외에 다른 조건으로 사들였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죠. 담당자가 근데 이렇게 군더덩이 없게 하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떳떳하게 가서 이렇게 했으면 고쳐라. 보고하고 뭐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작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아주 훌륭하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한 고객들 피드백 빨리빨리 주고 오히려 나보다도 내가 만든 사람보다도 사용자가 더 그 제품을 더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써가 아니라 이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할 때 그 고객한테 정말 최상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그 제품이 선정이 되고 앞으로 계속 쓰게 되는 것이지 대충대충해서는 안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품만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으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이 마켓이 워낙에 스마트해서 좋은 거는 빨리 잘되고 나쁜 거는 또 빨리 피드백 받아서 고칠 수 있고 그런 곳이고요. 이런 근간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핵을 한다는 그런 도전 남이 해준 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직접 고쳐보겠다. 좀 더 빠르고 좋게 싸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게 도전이고 더불어서 자신감과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실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또는 마켓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굳이 모든 어떤 한 바이어 또는 한 회사한테 얽매할 필요가 없고 몇 군데데만 잘 돼도 그것이 더 입증이 되고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 여유가 있는 거고요. 이제 비투비에는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지막에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 사실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실리콘밸리 역사를 볼 수도 봐서도 아시겠지만 몇십 년 쭉쭉 쌓아온 거고요. 사실 실리콘밸리가 시작한 것도 비투비에서 시작을 한 거지 비투C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닷컴 2000년에 1990, 2000년 2001년에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고 또 2008년도에 파이낸스 크리세스가 올 때도 사실 비투비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아픈만큼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이게 성장해온 거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거기 가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만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닌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투비는 사실 하나하나 어떤 거를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의 비투비 마켓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왜 비투비 마켓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나가는지 잘 나가는지를 좀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테크웹의 넥스트웹의 이런 타이틀의 아티클이 나왔어요. 테크 버블은 비투비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에 꼭 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티클을 읽어보면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썼고요. 비투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 아까 말씀 제 이후로 말씀하실 세 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혹시 여기 조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잠깐만 일어나주시겠어요? 우리 어차피 보시겠지만 여기 세 분 일단 테슬라의 조영규님 워츠베 이지님 그리고 열프의 강태훈님이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강연 제가 팀을 만들어서 그냥 편하게 실리콘밸리의 경험을 나누자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되는지 그런 경험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실리콘밸리에서 강연팀을 만들고 기획을 하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임정욱 센터장님과 양상부장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죠. 이렇게 하겠는데 같이 한번 뭔가 한번 좋은 일을 해봤으면 재미있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메신저를 드렸더니 약 10초가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결정이 이루어져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기획을 하면서 임정석 센터장님이 이준호님, 이태원님을 또 이렇게 보신 분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기획이 됐고요. 세 분이 지금부터 얘기하실 거는 아까 말씀드린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회사 얘기도 하겠지만 회사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 이제 편하게 편하게 들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